조각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2일 오후 7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오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후보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렇게 조급한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민주당 문재인 이재명이 잘못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 사람들 때문에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송영길은 이승만이 멸공을 외쳐가지고 남침당했다는 이런 막말을 했는데 이재명은 내가 선거에서 주면 감옥에 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고 청와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은 지금 감옥소 아니면 청와대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선거운동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내세우는 정책이 맨정신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는 오늘 이번에는 제가 지면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송파구 석촌호수 적석연설에서 검찰공화국의 공포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닥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기득권하고 부딪혔고 공격을 당했지만 두렵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두렵다 지금 검찰은 있는 죄도 엎어버리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네요 지금은 두렵답니다 지금 왜 두려워요? 지금 문재인 정권한데 왜 두렵습니까? 또 검찰이 적극적으로 이재명 한 사람을 비호하면서 수사를 축소하고 있는데 왜 두렵죠? 이 두렵다는 말에 뭔가 있습니다 두렵다? 뭐가 두려울까요? 정의로운 검찰이 나오는 게 두렵고 하늘이 두렵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장동 수사검사들은 하루하루를 아마 천당과 지옥을 왕복하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들은 1등 공신이 되고 이재명 후보가 낙선되면 우리는 수사 대상이 된다 할 정도로 이렇게 지극히 극진하게 이재명 후보를 감싸고 있는데도 이재명 두렵답니다 그거 참 귀신이 고칼로르다 아닙니까? 얼마나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감싸는데도 두렵다? 그럼 양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가리켜서는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누가 그랬나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실제로 죄도 안 되는 사람 마구 압박하고 기소해서 나는 죄 짓지 않았지만 살아날 길이 없다 해서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도 나온다면서 왜 특수부 수사만 받으면 자꾸 세상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건 또 내로남불도 이런 지금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유한기, 김문기 두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까? 검찰이 이 사건의 몸통인 이재명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밑에 사람한테 떠넘기는 식의 수사를 하니까 두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아니면 공포심을 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원인 제공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과 검찰이 동동 원인 제공자 그런데 거기에 자신을 비유합니다 혹시 이러다가 정말 이재명 후보 극단적 선택할까? 극단입니다 정말 말이 씨가 된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선거판을 왜 이렇게 엄침하게 만듭니까? 윤 후보는 점잖게 대응을 했나요?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에 보내는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나? 충북 선대위 필승 결의 대회가 끝난 뒤 취재진이 이 후보 발언 관련 질문을 하자 국민들이 다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 경쟁 예산 편성과 관련한 여야 대통령 후보 만남을 제의하며 윤 후보를 향해 앞으로는 추경을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못하게 막는 이중플레이 구태정치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저를 굉장히 만나고 싶어하는 모양이라면서 막연하게 만나자는데 저는 할 애기 다 했다 15조 추경안은 특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50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하면 나도 한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이야기 앞으로는 추경을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못하게 막는 이중플레이 이거 딱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은 대장동 특검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특검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완전히 동물 수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구호는 국민이 만들어내는 선거구호는 또 속으면 개돼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재명 씨의 감옥에 갈까 두렵다는 이 말은 앵버리 수준입니다 이게 양아치도 아닙니다 앵버리 앵버리가 자신 몸에 자해를 해가지고 둥대 감고 나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듯이 지금 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득권과 맞서다가 정과가 생겼다는 투로 이야기합니다 그 정과는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거의 만취 수준의 음주운전 음주운전이 기득권과 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까? 검사사칭공범 이게 기득권과 싸우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에 다중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공무집행을 못하게 하는 거 이거 기득권과 싸우는데 꼭 해야 될 일입니까? 그 다음에 무고 무고가 제일 악질적이죠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죄를 지었다고 덮어 씌우는 거 그게 무고입니다 그런데 무고,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에 검사사칭공범 이런 짓을 하고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니까 내가 대통령 후보로서는 보호를 받겠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나는 감옥에 가는 것 아니냐 청와대 아니면 감옥이다 이렇게 딱 국민들한테 던져서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데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온갖 특혜를 다 누리면서 특히 김명수의 대법원으로부터 그렇게 특혜를 누리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를 억울하게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보낸다 하면 이건 검찰 욕이 아닙니다 법원 욕입니다 그러니까 김명수를 욕한 겁니다 왜냐? 감옥에 보내는 최종결정권자는 판사지, 검찰이 아니잖아요 김명수도 욕하고 김명수도 욕하고 문재인도 욕하고 자기를 봐주는 검찰도 욕하고 여기에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주장하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후보들의 정신감정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